우리집에 영감은 있는 굴도 아니 파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작년엔가 제가 봤던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요 술이 잔뜩 취해서 잠들고 있는 남편의 그 소중한 부위를 아내가 훼손해가지고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왜 그랬느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 남편이 너무너무 바람을 많이 피워서요 혹시 그게 없어지고 나면 바람이 멈춰질까 싶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바람이라는 게 요즘엔 남성뿐이 아니고 여성들에게서도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는 아니지만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이 바람피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혼을 요청한 그 비율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7개는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네 뭐 이혼을 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요 특히 여성들이 바람을 피고 나잖아요 먼저 이혼을 요청하고 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조금 어쩌면 뻔뻔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남성들은 그 바람을 피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바람피는 이유 혹시 바람피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바람을 피고 싶다면 왜 바람을 남성들은 필까요? 한 가지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어서 바람을 핀대요 네 이렇게 남편들은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바람을 핀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성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바람을 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기넷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영광입니다 여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 첫 번째는요 잠자리에 그 사랑을 나눌 때 그거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바람을 핀다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분 연세가 70 가까이 되신 여성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멋진 시 하나 읊어줄게 그러면서 시 낭송을 해주겠다고 분위기를 딱 잡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시를 낭송하시길래 그러시나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이렇게 이런 시 라고 그러면서 읊어주시더라고요 뒷동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굴도 잘 파는데 우리 집에 영감은 있는 굴도 아니 파는구나 네 그래서 한바탕 웃었긴 했지만요 웃음 뒤에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의하면은요 65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을 때 66.2%나 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잠자리에 나누는 사랑이 성관계에 있어서 만큼은요 남녀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나누기를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잠자리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라고 폐경이 됐다고 그래서 모든 거가 다 없어지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남성분들이 오랜 세월 몇십 년 함께 산 아내에게서는요 그 성적인 느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내 곁에 가지 않는 분들 은근히 의외로 많아요 댓글에서도 보면 참 부인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긴다는 분들 은근히 계시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땐 어떠셨습니까? 아내 곁에 자주 옆으로 가고요 자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조금 과한 표정이지만 애걸 복걸 하셔본 적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임신에 대한 그런 불안 같은 거 다 없어졌고요 또 자녀분들은 이미 다 성장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남편의 마음도 남편의 몸도 아내에게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있는 상황인 분들 꽤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허전함을 느끼고요 허한 마음의 여성들도 조금 더 사랑을 나누고 싶다 더 늙기 전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바람을 핀다라는 말 종종 들려옵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도 나는 여성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는 이유는 아마도 호기심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도 찾아오는 갱년기에 이 갱년기를 지나고 난 남성들은요 본인의 젊음을 확인하고 싶고 마음이 허해서 본인보다 젊은 여성과 바람을 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모두 바람 그러면 남성들의 국한된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우리 여성들도 본인의 주체성 나도 여성임을 느끼고 싶어서 바람피는 경우 꽤 있습니다 남편이 본인을 더 이상 여성으로 바라봐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집에서는 참 별볼일 없고 아줌마스럽고 그냥 아내인 여자가 밖에 나가면 누군가에게는 여성으로 보이고 참 아름다운 여성으로 재탄생해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남성분들은 본인을 바라볼 때 예쁘다, 뭐 어떻다, 참 뭐 사랑스럽다 등등 온갖 감언이서를 바깥의 남성들은 해주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밥 먹자, 자자 어쩌다가 미용실에 가서 파마라도 하고 들어오면 파마를 했는지 옷을 바꿔 입었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허할 때 너무 많지요 네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 댓글 보면서 저도 입이 삐죽 나오고 얄미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내는요 형제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 산 가족도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조금 그러네요 가족은 가족이죠 그렇지만 가족이기 이전에 아내를 연인으로 애인으로 이렇게 자꾸 바라보려고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 환경이 여성들이 외도하기 쉽도록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요 TV나 각종 매체에서 그 불륜 외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여성분들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외도에 관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와 나도 그 드라마의 어떤 여주인공처럼 그런 짜릿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나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를 도전하거나 실행하는 여성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불륜에 관한 것들을 접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여성들의 그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경제력도 여성들이 많이 생겨서 그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요 또 사회생활로 인해서 남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지요 그리고 부부 생활에서 주도권 그리고 파워 같은 게 보통 다 남성들에게만 있었다면은 요즘은 그 주도권이 여성들에게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요 그 오직 남편한테만 충성하면서 지내던 그 시절은 이미 떠났다고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환경 같은 것 등에 의해서 여성들이 바람을 필 확률이 훨씬 예전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은요 바람을 피웠던 사람들이 바람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바람을 피웠던 사람들은요 다시 바람필 확률이 62%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른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한 번에서 하지 않도록 서로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어떨 때 바람을 피울까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바람, 불륜 그러면은요 왜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요 아무리 아름다운 불륜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불륜 바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본인이나 가정에 가족에 큰 상처만 나고 파국으로 끝내버리는 게 바람입니다 네 미연에 서로 방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부부가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오기네 TV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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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